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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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테스트 롱 롱 그래서 내 얼굴에 나 어떻게 넣는지를 몰라 오히려 다행히 얼굴이 안 보여 시원해요 칠바이 지금 칠바이 shows 앞에 섬 아홉 번째 거죠? 드디어 아홉 번째 야 근데 이게 셀카보다 예쁘게 나오지 않냐? 되게 잘 나오네? 응 이거 찍어야겠는데? 자기야 나 배가 너무 고파 자기야 내가 부르지 뭐했네 자기야 아우 배고파 어 근데 잘 안 보인다 잘 보여서 산다 해서 데프콘이 데페 Excuse me 갑자기 많 Ade coffee 그때 회사에서도 이런 거 나오지 않아? 연기국 한번씩 기ạt ink thì 아니자 가면 나왔어 조그만 언덕 올라가는데 차 소리 들리시나요? 조그만 언덕 올라가는데 차가워 조그만 언덕 올라가는데 조그만 언덕 올라가고 옆에 보고 가도 돼요 거울도 없어 거울도 없어 카약 힐링 카약 파크 카약을 타야하네 넌 근데 왜 이래? 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? 그니까 너 이런 거 안 먹잖아 안 먹잖아 이런 거 먹어? 맛 없잖아 안 먹잖아 아니잖아 봐봐 안 먹는데 너 왜 갑자기 다 왔어? 뒤에 한 번 봐주세요 뱀머리가 운전을 잘 해야되는데 나 지금 방향 전화하고 있잖아 너 뿌셔뜨리면 25,000원 안녕하세요 네 갈아서 제주도 속으로 네 안전하게 오시거든요 지금 비도 조금씩 오고 있어요 오 좋은데 짠 어디로 가고 있나요? 저 지금 벽 부딪히고 왔거든요 오 야 야 내가 너를 못 지켰어 안녕 안녕 나 통조를 밀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오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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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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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겨 돌아가고 있어요 야 원인이 난가? 찍고 있는거야? 뭐하지? 웃는거 오! 이거! 위 전신이 아니라 이거? 아 잘려준다 트럴 서이트 그리고 내 뽐 뽀비뽀비뽀비뽀 빠삐뽀 여기 꽃도 왜이렇게 이뻐 또 어떻게 또 사진 찍어야 돼? 나도 그런지 될 것 같아 맘에 들어 멀리가 이제 전신이 보여요 저는 바퀴벌레를 더 찍고 싶어서요 두마디 두마디 자 풍겨 그리고 저기도 바퀴 그리고 여기도 바퀴 두루뚜루 두루뚜루 두두두두 두두두 야 와 대박대박 두두두 야 신라스테이 앞이야 야 완전 좋은데? 대박 대박 오 샤워부스가 진짜 짧게 해 하이 하이 우와 얼굴 봐라 하이 그러면 저희는 이제 탈의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오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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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연이가 촌스럽다고 같이 안먹는다 한라산 좋습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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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시를 일부러 퉁먹어 안 예쁘게 나왔어 짬뽕 찍어야지 어떤가요? 테이프 뿌리지 말래 감사합니다 이면 안된대 촬영되고있지? 응 촬영되고있지? 어 촬영되고있지? 응 촬영되고있지? 와 아 자 응 역시 여긴 다 사유지야 손째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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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출입증 없이 못들어간다고 하고 진짜 한잔하네 입장료 내면 돼 여기 그냥 컵셀인데? 여기 그냥 컵셀인데? 여기 불안하고 있네 여기 불안하고 있네 여기 불안하고 있네 여기 불안하고 있네 여기다 여기 주차음내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이 트윙니 우리 둘이 결혼해요 동짠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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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구만 여기 지금 커플스냅 촬영 성지에요 다 남자친구가 오는 것을 기억하며 여기 지금 커플스냅 촬영 성지에요 다 남자친구가 오는 것을 기억하며 흐르렁했어요 치즈 흐르렁 털어라 있냐? 헐 헐 헐 야 이거 봐 너무 예뻐 얘 대단하게 너무 귀여워 부산도 예쁘다 제주 제주 적혀있네 경치가 예쁘대 여기 봐 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 리저브 파랑이 상승이 둘이 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 리저브 귀엽지만 유리여서 탈락이 낸걸로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? 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예쁜 카페 배고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? 아유 오 뷰 나이스 뷰 나이스 뷰 나이스 어 여기 괜찮은데? 여기? 인스타그램의 폐해 인스타그램의 폐해 스토리를 한 컷 올리기 위한 그녀의 열정 그리고 고난 뷰 나이스 소금 스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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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품샵으로 들어가보여스니당 소품샵으로 들어가보여스니당 강아지가 어디있는거지? 이쁘다 나 이거 갖고싶었는데 털 이쁘다 다람이 타 하나 둘 셋 한 번도 우셨다 나 좀 드려 이쁘게 이렇게? 이렇게? 아 이렇게? 안 되겠네 이렇게 셋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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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